다음으로 우리 자료로 보면 63쪽부터입니다 63쪽부터 자료로 제시되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는 문제와 함께 채점기준 답안이 1차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네모칸으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중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쭉 전체 내용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을 다른 분들도 아마 이렇게 적중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또 이렇게 있는 부분을 원래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하면 작년 강의가 있습니다 작년 강의 부분에서 그걸 제가 강조했거나 아니면 시험에 꼭 나온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모아서 미리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어느 부분 몇 번 어느 부분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몇 번 어느 부분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이런 부분으로 예를 들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이 있는데 좀 대표적인 것이 문학 부분에 오상문의 유예와 관련되는 것 유예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장문의 이론적 관점 장문의 이론적 관점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 이전까지 2021년까지 나오다가 2021년 안 나왔습니다 나와서 원래 꼭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장문의 이론적 관점 이런 부분 등도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시험과 그 문법 부분에서도 같은 형태로 우리가 보면 어두자음군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양순음화 이 부분은 제가 했는 내용과 거의 문제가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그렇지만 그 한 문제 자체가 통째로 같은 형태로 이렇게 제시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 자료를 제가 거기에 보면 자료 우리 교재 몇 회다 라고 해서 근거를 찾을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안 했는 걸 억지로 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행스럽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 한 분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는 찾아보면 또 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은 A형 1번 이건 단순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합니다 글쓰기보다 표현하기 부분에서 작년에 국어교육 부분에서 문법 아닌 국어교육에서 국어교육 기입형이 단순하게 나왔습니다 쉽고 단순하게 나왔죠 글쓰기보다는 말하기에 대한 부담이 적다 이렇게 해서 구두장문, 구두장문 말로서기라든지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구두장문하고 말로서기 이렇게 해도 되고 형식이 구애받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일단 서보는 내리서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장문 내리서기 이것이 답이었는데 작년에 3회 B형 11번에 보면 그 부분에 내리서기 부분에 해당되는 것 거기에 보면 64쪽에 보면 기역의 내리서기 전략 이라고 해서 내리서기 전략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 방법에 어떤 학생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라 내리서기가 뭐다? 라고 했으니까 내리서기는 무엇이다?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아래에 제가 뭘 제시해 놓는가 하면 자료로 제시해 놨습니다 표현하기 전략 속에 초고서기에서 내리서기와 구두장문 작년 문제에 보면 이 문제 뒤에 3회 B형에 대해 그대로 덧붙어 있습니다 내리서기와 구두장문 이렇게 있고 또 다른 문제로 7, 8월 강의 7, 8월 문제풀이 강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또 구두장문이 나왔습니다 구두장문 글을 쓰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에 무엇을 알려주면 된다 이 방법은 생각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데서 오는 인지적 계약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쉽게 작문을 수정 반복할 수 있고 구호로 표현해 자연스럽게 작문의 형식적인 측면보다 내용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수 있다 구호로 표현한다 이게 구두장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칠판에도 적으면서 작문과 관련지어서 읽기도 그렇고 작문도 그렇고 표현하기에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고쳐서기에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그대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2번 문제인데 이번 문제는 제가 모의 시험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교재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교재에서 이 내용이 있어서 69쪽에 보면 1, 2월 이론 강의 속에 모음조화 모음조화를 제 책에 어떻게 분류해 놨는가 하면 거기 용래 부분에 보면 어간과 어미 결합해서 의성어나 의태어 이렇게 해서 현대국어에 남아있는 부분은 주로 이런데 중세국어까지 고려하면 어간, 어미, 의성어, 의태어, 하나의 단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문제 부분을 보면 국어에는 같은 성질을 공유하는 모음길이 한어제란에 얼려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해서 아서, 어서, 앗, 얻, 얻, 찰칵, 철컥,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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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쩍, 훌쩍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런 형태소 결합해서 어간, 모음의 성질을 따라 어미 형태가 결정되는 경우 그 다음에 다만 어간, 모음의 성질을 따라 어미가 선택될 때에도 모음의 어울림은 어미의 첫 음절에만 적용이 된다 그래서 잡다, 아서, 어서 이렇게 어미의 첫 음절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에는 어디에서 같은 성질 이건 답안에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답을 설 때 여기서 앞에서 형태소 내부 형태소 결합이 나왔으니까 여긴 형태소 내부 이렇게 되는데 형태소 결합인데 어간, 어미 결합이다 저는 이 문제를 굳이 더 이런 말을 가져갈 필요가 있나 왜? 용래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굳이 형태소 내부다 형태소 결합이다 이런 말을 안 써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간과 어미에서 사용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형태소 내부라고 할 때 중세 국어에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단어도 있었는데 현재는 뭐냐면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의성어, 의성어, 의태어를 상징부사라는 말로 자주 쓰더라고요 상징부사랑 같으니까 의성어, 의태어에서만 현대에는 이렇게만 적용이 됩니다 굳이 이 부분의 경우 형태소 결합이다, 내부다 이렇게 예를 들면 형태소 결합 속에 여러 가지가 있고 형태소 내부 속에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러면 이걸 분류해 줄 필요가 있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 말이 필요가 하나 그냥 우리가 할 때 어간, 의미 결합해서 나타나고 여기서 나타난다 라고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형태소 내부이다 이렇게 하자면 형태소 내부인데 이렇게 하자면 뒤에 설명이 의성어, 의태어나 상징부사 이게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또 이것은 뭐냐면 형태소 내부라고 했는데 한 단어 하나의 단어 한 단어 이렇게 해도 이건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한 단어는 제가 부차적으로 봤는 게 왜냐하면 중세에서는 한 단어에 예를 들면 나무 나무 구무하면 이런 경우 현대국어 나무가 되었습니다 구무는 구멍 이렇게 되어서 구무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의 경우 이런 부분의 경우 한 단어 속에서도 이런 예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이런 한 단어에서 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붕괴가 되었으니까 중세라면 한 단어가 따로 필요한데 지금은 한 단어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의성어, 의태어도 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답에서는 형태소 내부 하나의 단어 의성어, 의태어 또는 상징부사 저는 이게 세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명확한 것은 이 형태소 내부이거나 의성어, 의태어 현대국어 그 나와 있는 예가 왜 그러냐 하면 나와 있는 예를 보면 거기에 찰칵, 철컥 퐁당, 풍덩 홀짝, 훌쩍 이렇게 되죠 찰칵, 찰칵, 철컥, 철컥 퐁당, 퐁당, 풍덩, 풍덩 홀짝, 홀짝, 훌쩍, 훌쩍 다 이렇게 첩어 형태로도 의성어, 의태어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이면서 한 단어로 해도 의성어, 의태어니까 의성어, 의태어도 뭡니까? 한 단어와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 예를 제시하면 예만 보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형태소 내부다 라고 하는 것보다 의성어, 의태어 이렇게 상징부사 부분에서 나타난다 하는 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만약 철점을 한다면 다 맞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제가 아예 거기에 보면 어간, 어미, 의성어, 의태어 하나의 단어 하나의 단어는 이건 기것으로 해놓는 이유는 뭔가? 중세에서 현대 부분으로 중세는 하나의 단어에 이런 게 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예는 용래에 보듯이 기억리음밖에 없습니다 위에 이걸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책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고 위에 있는 부분이 그래서 첫음절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형태소 내부 상징부사 이렇게 하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시해서 이 부분을 제가 직접 문제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나 아니면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A형 3번이 있습니다 A형 3번 문학문제 나는 가에 대한 학생의 감상문이다 관로안의 기억에 해당되는 시어를 가에서 찾아쓰고 나의 밑줄친 니언의 심미적 체험을 가리키는 용어를 한 단어로 쓰시오 라고 해서 심미적 체험을 가리키는 용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김춘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작년 시에서 보면 작년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주변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사 쪽에서 내더라도 문학사 쪽에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을 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라든지 또 다르게 나왔던 이시영의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문정희의 작품이라든지 너무 구석에 있는 내용 너무 구석에 있는 내용이면서 좀 순수지에 치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전체가 작년에는 조금은 순수지에 치우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여기서 보면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고 내용 속에 읽어보면 눈이 내리니 사나이의 관자누리에 쇠로돈 증맥이 바르르 떤다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온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 모습과 어울려 시에서 어떤 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눈이 내리면서 대상 자체가 눈이 내린다 변화하는 것도 있는데 변화를 보여주는 시에서는 뭐가 있는가 거기 보면 열매, 겨울 열매 샤갈의 마을에 짚뚱만한 겨울 열매들은 다시 올리브 부치로 물이 들고 겨울 열매, 올리브 부치로 물이 들다 이 물이 드는 것이 뭐냐 바로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열매이다 그리고 여기서 눈은 이 마을의 봄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눈이 오면 짚뚱나무 열매들도 떨고 아름다운 불을 지핀다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생명력을 드러낸다 시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마치 내가 샤갈의 마을에서 눈을 보는 경험을 한 듯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샤갈의 마을에서 경험을 한 듯한 심미적 체험 내가 경험을 하다 시인이나 작자가 경험을 했는 건 시인데 내가 따라가서 경험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시인이나 작자가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해서 작품으로 씁니다 작품으로 쓰게 되면 우리가 이 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뭔가 작품을 읽게 되면 이것을 읽으면 뭐냐 하면 독자가 읽으면 뭐냐 그 체험을 작자가 겪었던 그 체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독자는 뭐냐 추 체험한다 그걸 추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품을 읽으면서 읽게 되면 추 체험하는 것이다 추자는 쫓을 추 따라서 체험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용어가 너무 익숙한 용어이고 이래서 따로 제가 이걸 책에서 이걸 용어 개념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답으로 언급하거나 말로 설명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겨울 열면 작품을 안 다루었으니까 제가 이걸 적중하지는 못했고 다만 추 체험과 관련되는 용어 부분에 보면 9시월 모의시험 9회 10번 자료에 보면 모의시험 9회 10번 부분에 보면 그것도 있고 또 문학 내용학에도 나오는데 여기 자료에 제시했다 문제는 아니고 자료에 보면 성장소설은 대개 성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연 시절을 추 체험한다 성장소설은 성인이 되어서 어린 시절로 다시 갔다 자기 것인데 그래서 추 체험한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1, 2월 이론 강의 책에 보면 통일시와 같은 의미이다 추 체험한다 할 때 문학 작품에서 유사한 체험에 대한 반응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그것에서 유사한 체험을 한 것에 대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추 체험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내용학 책에 보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문학 내용학 책에 밑줄 친 부분에 주체가 아닌 다른 인물 타인 또는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문학 작품을 통해 타인의 삶을 추 체험하는 것이다 전자를 위주로 하면 문학 작품을 통해 타인의 삶을 따라가면서 체험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추 체험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또 1, 2월 이론강의 문학 내용학 책에서 보면 답안 내용에서 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활동해 갖는 교육적 의의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한다 다양한 인물의 삶을 이해하는 게 뭐냐 추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로서 다양한 인물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는 활동은 첫째 독자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 이걸 추 체험이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추 체험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추 체험하여 세계의 왠관에 대한 인식의 폭을 일핀다 라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용어 부분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감수성이다 상상력이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늘 단어 자체로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부분의 경우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을 하면서도 이 용어 자체를 제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문학은 추 체험이다 문학 감상은 감상 자체가 추 체험입니다 우리가 감상하고 소설을 읽고 시를 읽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추 체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편적인 용어여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A형 4번 노천명의 사슴 마찬가지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씨가 너무 순수 쪽에 치우쳐 있다 너무 구석에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성음은 본래성을 잃어버린 존재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서 사슴의 향기로운 관을 영화로 어떤 과거의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슬픔의 근원적 원인에 해당되는 본래성의 상실은 무엇이라는 이어절의 식구 두어절의 식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던 전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드러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타협을 거부하는 삶의 자슴이 예전히 향기로운 관을 쓴 채 말없이 모아지를 들어 먼데산을 쳐다본다 먼데산이라든지 이 용어가 있는데 산은 사슴이 돌아가고자 하나 그럴 수 없는 돌아가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공간이다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적 공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 전체에서 향수와 슬픔의 정서를 강화한다 먼데산이라고 할 때 이상적 공간 이상적이어서 이건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는 의미로 이상적 공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다루지 않아서 위의 부분은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 공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다른 시에서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상적 공간이다 라고 할 때 가 하나 작품에서 보면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이렇게 해서 가에 나타난 공간이다 라고 할 때 현실의 혼란을 벗어난 이상형의 공간 로 설명하는 그런 이상에 대한 것 청산별곡 그 다음에 검은 나라를 알으십니까 역시 첫 번째 문제에서 보면 거래는 세계의 공통점 차이점 각각 고달픈 현실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 부분이다 라는 점 이런 부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허생정과 청학동 부분 맨 마지막에 이상세계를 지향한 의도 이상세계의 성격 이 부분으로 해서 이상세계와 관련되는 부분은 작품은 다르지만 이상세계 자체는 문제 자체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 차례 그 내용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세계 자체는 아주 쉬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7주의 A형 5번 문제입니다 A형 5번에 보면 문법 지식을 활용한 고처서기 활동이다 라고 했죠 가하는 학생의 그리고 나는 이 학생과 교사가 나눈 대화이다 거기에 보면 앞집에서 내 손에 담래를 들고 오는 시기였다 앞집에서 앞에 보면 앞집과 우리 집 왕래가 유연해지자고 나도 앞집에서 하는 길을 좋아했다 우리 집에서 내 손에 음식 정반을 들려 앞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서 내 손에 음식 정반을 들려서 앞집에 보낸다 앞집에서 내 손에 담래를 들고 오는 딱 읽어본 뭔가 거슬리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앞집에서 내 손에 담래를 들고 오는 이 문장 그래서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 속에 보면 들고 오는 시기였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굳힐 때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앞집에 선 내 손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원래 부사의 면 부사의인가 주어인가 주어로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부사의인 것 같네요 이걸 부사어로 본다 주어로 본다 이렇게 할 때 그럼 부사어로 보면 뭐가 되는가 B의 경우처럼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걸 1번으로 바꾸면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나는을 주어로 해서 나는 나는 앞집에 선 내 손에 담래를 들고 오는 들고 우리 집에 오는 들고 오는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있든 없든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앞집에 선 내 손에 들고 오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나는 앞집에 선 담래를 들고 오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절은 앞집에서는 장소를 나타내고 나는 스스로 들고 오는 주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집에서는 이 주어로 쓰인 선행절과 달리 우리 집에서는 과 달리 여기서 뭐가 되는가 하면 내 손에 내가 쓸데없이 있는 데 돼서 여기에서 보면 나는 이 섭니다 나는 담래를 들고 오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담래를 들고 온다 내가 앞집에서 담래를 들고 온다 다 필요한데 여기 있는 내 손에 하는 것은 여기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들고 오는 것이나 내 손에 들고 오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건 중복된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 줘야 됩니다 중복되는 문장에서 중복되는 내용 내 손에 하는 것은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앞집에 선 담래를 들고 오는 이 부분으로 제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의 부분 기억 부분 내 손에 부분이 될 수 있고 들고 오는 분들을 주제로 하여 그런데 여기 하면 문장 형식을 바꿔줘야 된다 문장 표현 형식을 들고 오는 여기 들고 오는 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들고 오는 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들고 오는 이 아니라 나는 앞집에서 내 손에 들고 오는 이런 부분으로 되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담래를 준 분들을 주체로 하여 담래를 준 분들이 주체를 했을 때는 뭐가 되는가 이게 나로 주체가 돼 준 분들이 보낸다 준 분들이 온다 라고 하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다 라고 하는 부분 오다 라는 것은 뭐냐면 오다 라는 것은 어떤 주체가 있을 때 오다 오다 이 경우는 보면 여기 주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체가 머물러 있고 다른 곳에 올 때 이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이쪽으로 올 때 이게 오다가 됩니다 그런데 앞집에서는 오다 하면 안 되죠 앞집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사람 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문장에서 내 손에 음식 경반을 들려 앞집 오는 그 앞집이라면 내가 철수라고 할 때 철수가 왔네 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수가 오다 누가 오다 그런데 앞집에서는 뭡니까 오다가 안 되는 겁니다 앞집에서는 주체를 앞집으로 한다 여기 앞집이다 하면 나가 다른 데서 이렇게 갔을 때 그때 이 주체는 뭐냐 우리 집에 왔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집에서 이제 나에게 뭐냐 나에게 이제 우리 집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서 보다 우리 집에가 주체가 되면 다시 왔다 돌아왔다든지 왔다라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집에서는 주체가 되면 이건 뭐로 해야 됩니까 보내다 보낸다 라고 해줘야 되겠지요 보낸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앞에서 오다가 틀린 이유가 뭔가 앞집에서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렸다 오다와 보내라 라고 할 때 이 방향에서 보면 주체의 입장에서 나를 주체로 했을 때 누가 나에게 오면 오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어서 보내면 그때는 내가 오다가 아니고 나는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철수가 우리 집에 왔다 실컷 놀다가 내가 철수를 보냈다 이거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보내다인데 여기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주체로 하여 문장 표현형식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 보내다이기 때문에 오다에서 보내다 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들고 들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들고는 앞집에선 앞집에선이 주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앞집에선 앞집에선 내 손에 들고 보내는 들고 보내는 이것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들고 보내는이 아니라 들려 들다 뒤에 사동집사가 들려 보내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인 문장에서 여기는 사동 왜 앞집에서 나에게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이 앞집에선 내 손에 들고 보내는 들고 보낸다도 안 맞다는 들려 들게 해서 보내는 들려 보내는 이렇게 되니까 그건 사동문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집에서 내 손에 들려 보내는 이렇게야 문장이 맞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집에 내 손을 담내를 들려 우리집의 온원으로 이렇게 고치게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장에 보면 제가 앞에서 이 부분에 앞집에선이 주체가 되었을 때는 앞집에서 내 손에 그 다음에 담내를 들려 보낸다 라고 해서 사동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첫 번째에서 기억리언에 들어갈 부분은 그래서 기억의 경우 내 손에 니어는 문장을 문장표현 형식을 사동문으로 바뀐다 사동문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고 그럼 세명적으로 대등하게 되도록 다시 비를 고쳐본다 할 때 그럼 앞집에서 내 손에 담내를 들려 우리집에 온원으로 고치게 되겠네요 이렇게 바꾸니까 제가 나타내고 싶은 상황이 좀 드러나네요 이렇게 해서 집에 온원 근데 여기도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온원 하는 게 아니고 온원이 아니라 앞에 요 부분에 해당된 겁니다 요걸 먼저 설명인데 온원이 아니고 요거서 뭐라고 해야 된다 보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집에서 오다라는 것은 주체로 했을 때 앞집을 주체로 하게 되면 내가 갈 때는 앞집에서 오다가 됐는데 앞집에서 보낼 때는 오다라고 하는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오다와 보내다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친다 라고 했을 때 앞집에서 내 손에 담내를 들려 우리집에 보내는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할 때 오다의 의미 부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기역, 니언 부분에서 기역은 내 손에이고 니언, 나는 의미가 겹치기 때문이다 니는 사동문 오다는 주어인 앞집이 기준으로 삼는 장소 쪽으로 이동 행위에 있을 때 사용하는데 앞집의 선이 주어이고 앞집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시를 수정해서 디귿에 들어갈 표현은 앞집의 선 내 손에 삼내를 들려 우리집에 보내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문제 이건 제가 유사한 문제를 다루지 못했고 문장의 구조나 사동문 등에 부분적으로 다루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누구라도 이런 형태로 적중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고친다 라고 할 때 문장 고칠 때 중복되는 내용을 생략을 할 수 있다 사동문 비동문 등을 적절하게 고칠 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 원칙들이 여기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신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최근 문법 문제 중에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하는 아주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적중은 못했지만 문법 문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나와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 형태 자체로 보면 고쳐서기인데 단순하게 고쳐서기라고 할 때 무엇 고치기 무엇 고치기가 아니고 여기 하나하나에 보면 기역 부분에서는 중복되는 내용 미연에서는 문장에서 문장 구조의 고쳐서기 기역에서는 다는 의미에 맞게 고쳐서기 그런 원리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론을 일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대화를 통해 적용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형 6번 토이 수업 부분입니다 6번은 앞쪽에 다루었는데 앞쪽에서 이미 이 부분을 강의 시간에 설명하면서 다루었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토이 수업에서 A와 같이 판단한 이유를 참여자의 해당 발언을 인용하여 서술하라 참여자의 해당 발언이 들어가고 이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참여자 A가 뭐냐면 형호편을 한 사람에게 똑같이 말해줘요 라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형호편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해결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해결 방안을 제시해줘라 하는데 문제 방안을 제시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해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점 또 B와 같이 판단한다라고 할 때 판단한 이유 참 A가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고려 없이 자신의 해결 방안을 고집하고 또 C도 의견 수렴 없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장단점과 근거를 제시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해결을 도착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 근거 등도 추가를 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장단점과 근거를 그러니까 B는 잘 보면 자신의 장점과 타인의 단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을 제시해서 근거를 제시해줘야 정확한 내용이 되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자 의견이기 때문에 협의해야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같은 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만 제시한다는 것은 조금 부족해서 0.5점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든지 또는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단순한 문제이면서 이미 앞부분에서 제시를 했는데 적중되는 부분에 제가 토의 부분은 원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토의에서 사회자 역할 이걸 제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시험에서 보면 항상 이런 유형을 비슷하게 하면서 사회자 역할에 해당되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사회자가 아니라 참여자 역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좀 아쉽고 그래서 참여자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적중성이 높았을 텐데 그렇지만 이론 자료 부분으로는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82쪽에 넘어가면 제가 이 문제 내면서 위에 있는 문제가 있죠 참여자 역할을 내면서 뒷부분에 자료에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토의 특성에 대한 것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토의를 하고 진행을 할 때는 바람직한 결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토의자 토의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춘다 협동 중심을 발휘해 함께 토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고 83쪽에 보면 밑줄 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토의 참여자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 잘 비교하고 총합하여 좋은 방법을 찾는다 84쪽에 가면 토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서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면 문제 제시하는 단계가 있고 논점을 제시하고 해결한 현재 제시되어 있는 것은 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문 내용은 해결안 제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해결안 제시와 해결안을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안을 선택하는 단계 앞에 학생들의 대화는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다 그래서 해결안은 뭐가 되는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면서 가능한 모든 해결안을 제시하고 검토한다 그래서 해결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안에 대해서 실천 가능성을 점검하고 이해덕실을 따진다 이해덕실은 어느 게 좋은가 나쁜가 장단점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해결안을 마련한다 하는 점 그리고 85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해결방안 모색단계 해결방안 다양한 관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소수의견이나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를 바탕으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본다 그 다음에 해결방안 노출에서 장점 단점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등등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밑줄 친 부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단점 파악하면서 듣는다라고 해서 토익 참여자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드러내야 한다 87쪽에 보면 기것 토익 참여자는 다른 의견에 장단점을 평가한다 극복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비업에 토익 참여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각각의 장점을 처해 더 나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의결만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가 만들어졌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도 앞에서 제가 원래 초점 맞춘 것은 앞에서 사회자의 역할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A형 7번입니다 A형 7번 문제 7번 가는 김교사가 정리한 학생 A 독자 프로파일이고 나는 독서 태도에 관한 교사 연수회의 강연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료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라고 문제에서 나를 근거로 할 때 가의 독서 기능 독서 기능이 뭐냐면 독해 질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서 기능 영역에서 알 수 있는 학생의 독해 능력 수준을 두 가지 제시하라 독해 능력 독해 능력에 우리가 보면 사실, 추롬, 비판, 감상, 창의적 독해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독해 질문에 보면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전개 순서 등을 이해한다 이건 뭡니까? 사실적 독해 그 다음에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지 못하고 숨겨진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글의 암시된 주제와 생략된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추론적 독해 사실적 독해는 잘 되고 있다 추론적 독해는 문제가 있다 이걸 판단하는 것 이것도 역시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서 기능에서 보면 적절하게 읽고 주어진 정보를 판당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사실적 독해 능력은 잘 갖춰져 있다 드러나지 않은 정보나 필자의 의도 및 암시된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므로 추론적 독해 능력은 부족하다 그게 위에 문제 답이 되고 두 번째 나를 근거로 학생에게 적합한 독서지도 활동을 계획할 때 고려의 할 사항 두 가지를 독서 태도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하라 독서 태도를 보면서 태도에서 보면 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걸어놨는데 거기에 보면 독서 토이에서 전체 수업에 조용한 인데 독서 토이에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글 내용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한다 이 학생이 독서 토이는 하면서 솔직하게 대화한다 독서 모임에 이해하기 쉬운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독서 토이 혹은 독서 모임 이걸 추진해야 됩니다 이 학생의 경우 그러니까 첫째는 학생 A가 독서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이해 못한 부분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의미로 독서 모임이나 독서 모임 독서 토론 이걸 적극적으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게 하나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서 모임에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럼 이 학생이 A가 쉬운 글을 읽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찾아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모임에서 이해하기 쉬운 글을 읽는데 적극적으로 찾아본 경험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냐 A에게 적절한 쉬운 제재를 제시하고 점차 어려운 제재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맞는 제재를 선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 왜? 스스로는 또 찾아 읽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를 제시해 준다 이게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30분 이상 집중하거나 적극적으로 찾아 읽은 경험이 없다 그런데 이 학생의 경우는 그럼 뭐냐 시간을 30분 이내로 독서 시간을 조정해 줘야 된다 시간 조정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단순한 문제여서 독서 수행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감상적, 창의적 이런 단계를 이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건 우거교육학 교제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부분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또 사실, 추론, 비판적, 독해라고 해서 사실적 이해활동은 뭐다 추론적 이해활동은 뭐다 이런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제로 보면 90월 25번에서 여기서 사실적 추론이 함께 제시되었는데 사실적인 것만 묻는 사실적 독해와 관련되는 문제 이게 두 번째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적 독해가 무엇이다라는 내용이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7, 8을 독서 6번에 보면 이건 문제풀이인데 추론적 독해가 무엇이다라고 해서 추론적 독해 관련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제가 보면 원래 추론적 독해 부분에서는 추론의 종류 부분을 좀 중요하게 얘기해서 정규화 추론, 그 다음에 교량적 추론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나오고 추론 부분이 가볍게 이렇게 문제로 나왔습니다 이 문제 역시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가 다룬 내용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형 8번 부분이 있습니다 A형 8번 이 부분 역시 운법 부분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앞에 위에 있는 문제와 아래에 있는 문제 부분인데 첫 번째는 기역, 니은, 디귿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음소청의 음운 변동은 무엇인가 기역을 예로하여 음소가 변동한 양상을 서술하라 두 번째, A를 참고하여 리얼면에 적용하는 음운론적 제약을 음소를 밝혀 각각 서술하라 조금 중복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기 반모음화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가 주로 반모음 2의 경우와 그 다음에 반모음 5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모음 2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반모음 5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반모음화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됩니다 반모음화 그러니까 반모음화의 경우 거기 용래가 있듯이 기어라고 하면 기어의 경우 이 부분의 경우가 있다고 할 때 역시 앞에 제시했듯이 기어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인데 발음 제시된 부분이 기어를 만약에 이걸 잘 제시를 해야 되는데 기어로 발음한다 기어로 발음한다 이것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에 기어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하면 발음 상으로 표기가 기여가 되어서 반모음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된 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는 i에 해당된 게 반모음 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교체 반모음 할 경우에 이가 반모음 위로 되면서 이것은 교체이다라고 했는데 과거에 이걸 뭐로 봤다고 했습니까 기어에서 이렇게 기어로 되었기 때문에 두 엄절에서 한 엄절로 축약되었다 이걸 예전에 모음 축약이라고 했습니다 모음 축약이다 과거에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이 답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이고 이것은 반모음화라고 한다 모음 축약으로 보면 뭔가 아닙니까 두 엄절이 기어에서 교어가 되었으니까 두 엄절에서 한 엄절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모음이 축약되었다 이 어가 축약되어서 여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 엄절이고 한 엄절이다 라고 했는데 이걸 다시 보니까 이 어라는 것은 이와 어이고 여라는 것은 반모음 이와 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축약이 아니라 이가 반모음 위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보면 축약 같은데 여기서는 뭐라고요? 반모음화이다 하는 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두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노아에서 노아에서 노아 이렇게 되는데 현재 노아 부분을 발음으로 뭘 제시나 했는가 하면 이걸로 제시했습니다 노아에서 만약에 이걸로 제시되어 오면 이건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이 탈락했다 근데 여기 히읗 탈락이 문제가 아니고 노아에서 나아로 되었을 때 여기서는 노아라고 할 때 노아에서 노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가 반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교체이다 하는 점 주어, 우어도 똑같습니다 주어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어라고 할 때 우어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 여기는 음절로 보면 우어에서 워로 되고 여기는 와로 되고 이 부분에 우, 오가 여기서는 뭔가 하면 반모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모음화가 되는 예 현재 위에 제시된 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서 반모음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 오의 경우 반모음화 되는 예가 있고 이 부분은 반모음화가 되는 예도 있지만 탈락이 되는 예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탈락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 탈락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가 탈락하는 예는 가저 가저라고 할 때 발음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가저 이렇게 되면 어의 경우 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가저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되듯이 가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있던 반모음이가 탈락한다 그럼 이것은 뭐냐 반모음이 탈락이다 탈락 이 경우도 반모음, 오가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봐라 여기를 봐라 봐라를 발음상으로 봐라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때 봐라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인데 이걸 바라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오가 탈락하는 이런 용례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모음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와 관련될 때 이 오에 둘 다 적용되는 반모음아와 탈락 부분이 있고 앞에 설명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기여를 기여 이렇게 할 때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기여를 기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여기서는 반모음 추가가 일어납니다 여로 할 때 반모음 첨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반모음과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예전에 모의고사 문제에 이런 용례 이런 용례를 세 가지 묶어서 반모음과 관련되기 때문에 묶어서 모의시험 문제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 기역대기에서 공통적으로 발현되는 음소층의 음원 변동이 뭔가 이건 반모음화이다 하는 점 기여의 경우에 여기서 음소가 변동된 양상을 서술하라 여기서는 이 모음이 어 앞에서 반모음이로 교체된다 앞에 있었지요 이런 경우 여기 있는 이 모음이 어 앞에서 반모음이로 교체가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보통 표기하는 부분으로 보면 음원의 변동을 표기할 때 이 음이 반모음이로 교체가 된다 반모음이로 교체된다 이건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바로 어 앞에서 이렇게 제시해주는 내용이나 설명이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시된 부분이 뭐냐 하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국어 음절 부분 음절인데 음절 구조에서 보면 이것이 국어 첫소리 부분이고 보통 이렇게 하면 가운데 소리 꽃소리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우리가 1번이다 여기 오는 것을 2번이다 여기 오는 것을 3번이다 그래서 국어에서 음절을 이룰 때 이게 국어에서 하나의 음절입니다 하나의 음절이고 국어의 음절 구조 음절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음절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음절 구조를 이룰 때 나타나는 제약 제약이 있다 맘대로 다 되는 게 아니다 음절 구조를 이룰 때 제약이 있는데 그리고 1번에 있는 제약이 뭔가 1번에 있는 제약은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어두 자음군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이영 첫소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 이영은 첫소리에 없는 것과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1번의 제약은 어두 자음군이 없다 이영이 오지 않는다 자음군이 없고 이영이 오지 않는다 2번의 제약은 중성에 중성에서는 반몸과 결합될 때 이의 경우에는 이와 결합이 잘 안됩니다 비슷한 자리니까 오의 경우에는 반몸 오의 경우에는 또 오와 결합이 잘 안된다 그래서 중성 자리인데 여기 중성이라고 할 때 왜냐하면 둘 다가 이건 중성입니다 이 자리에 2번이 단몸이 올 수도 있고 여기가 이중 모음이 올 때 이와 이가 결합은 안된다 오나 오우는 결합이 안된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중성 자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껍소리에 일곱 범절이 온다 역시 껍소리에 그 뭐냐면 겹받침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일곱 가지만 오고 그 다음에 겹받침은 안된다 라고 하는 것이 3번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여기에서 1번과 2번이 연결이 될 때 일리어 연결이다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초중성 연결이 될 때 그때 오는 제약이다 초중성 연결의 제약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거기에 가지여 서이다 라고 하는 부분 가지여라고 할 때 가지여는 바로 뭐냐면 앞에서 보듯이 가지여 이걸로 우리가 가지여가 되면 축약이 되어서 가저로 되고 그래서 여기에 가저로 이렇게 될 때 이 발음입니다 가저에서 가저되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앞에 이 용래가 됩니다 가저에서 가저 가저 이렇게 돼서 이게 뭐라는 겁니까 여기서는 저 라고 할 때 지읏과 여기 있는 지읏과 그 다음에 반모음이 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오는 것이 앞에 지읏 지읏 상지읏입니다 지읏 지읏 상지읏 뒤에 반모음이 가 오게 되면 이 부분이 잘 결합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과 이것이 소리 위치가 같기 때문입니다 소리 위치가 같아서 같은 위치 뒤에 똑같은 게 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결합이 안 된다 그래서 경국에 경국에 똑같은 위치에 오다 보니까 조금 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긴 초성과 중성의 연결 두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보듯이 앞에 어떤 자음이 온다 자음 다양합니다 이 자음 뒤에 뭐가 오는가 하면 의가 올 때 모음 중에 의가 옵니다 의가 올 때 이때 뭐냐 하면 의 발음이 의가 탈락하고 의가 탈락하고 이로 남는다 의가 탈락하고 이로만 남는다 그래서 의 탈락하고 이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에서 무니라고 하면 니 이렇게 쓰죠 그러면 이것은 니 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쇠 하더라도 이 부분의 쇠가 아니고 쇠파리 할 때 쇠파리 이렇게 할 때도 역시 쇠파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기 어떠한 곳 기라고 할 때도 기로 읽습니다 이것도 역시 초중성 연결이다 이게 제시된 두 가지 가지여 하는 것과 예를 들면 니 기 이렇게 될 때 여기서 서이다 혹은 시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 이렇게 될 때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중성 연결 그래서 여기서 A 부분 설명을 A를 참고하여 라고 했기 때문에 준대로 적는다고 해도 모두 다 소리라는 그대로 적는 것은 아니고 준말 중 국어 음소 음절 등의 배열에 적용하는 음흐론적 계약에 대해 음흐론적 계약을 밝히면서 음흐론적 계약이 일어난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다른 주말을 유관되게 적도록 하였다 적용된 음흐론적 계약을 서대 음소를 밝히라 제약과 음소가 함께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 답에서 리얼 초중성 연결의 음절 구조 제약이다 아니면 아마 음소 배열 제약 정도만 하더라도 맞게 해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는 음절 구조 제약 아니면 한 음절 뇌의 음소 배열 이게 정확합니다 음절 구조 한 음절을 이룬다는 제약이고 아니면 한 음절 뇌의 음소 배열 제약이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음소 배열 제약이다 라고만 하더라도 아마 맞게 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둘 다 밝히면서 음음 변동이 각각 드러나야 정확한 답이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이시험 형태이지만 이 세 가지 반모음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반모음화 두 번째는 반모음 추가 세 번째는 반모음 탈락 이 부분을 제시하고 그 아래 부분에도 보십시오 가져 기어 무늬 조화 가 이런 용내를 다 제시해놨습니다 같은 유사한 환경이 무엇인가 가져 라고 할 때 이게 뭡니까 앞서 이 탈락입니다 기어 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기어 앞에서 위에 있던 반모음화이고 무늬라고 할 때 여기에 용내가 남아있습니다 무늬 무늬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용내 자체로 이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거의 100% 적중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용내에 앞에 가져와 무늬라고 할 때 무늬 이가 발음이 안되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걸 그때 다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조화에서 히어 탈락 가에서 동음 탈락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얘가 뭔가 그래서 유사한 부분은 티겟 부분이고 무늬 무늬 부분이다 해서 여기서 보면 반모음 탈락이 있는 부분이다 라는 부분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 자료가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 그리고 또 거기에 있듯이 이 탈락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90월 모의시험에 또 이 부분도 뭐가 있는가 하면 모음의 표준 발음법을 제시하면서 역시 2점짜리 문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1, 2, 3, 4 쭉 이걸 함께 제시해 놨습니다 밑줄 친 발음을 부분을 중심으로 그 발음을 살펴본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표기상 기억으로 표기된 것이 모두 리언어로 발음이 됩니다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그게 있었고 위의 자료 중 1과 2 가지여 가지여 닐리리 이 부분이 있죠 1과 2는 뭐라고 했습니까 음절구조제약 중 뭐라고요 초중성연결제약 초중성연결제약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있죠 이 두 문제 합치면 이건 100%입니다 100% 이상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는 내용은 그래서 이게 2회 B형 2번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초중성연결제약이 나타난다 자음 뒤에 1의 경우 2의 경우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의 문제 부분엔 위의 문제 뒤의 부분에서는 이 부분 그리고 앞의 문제에도 그 용래가 또 이미 한번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음절 부분이 원래 음절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꼭 나올 것 같다 강조를 했습니다 음절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음절과 관련된 부분을 꼭 낼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음절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 강조를 했고 하면서도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물론 다른 분들도 했겠지만 이런 부분은 100%에 가깝게 그렇게 집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음 A형 9번 문제가 있습니다 어 역시 이 부분도 쉬운 문제인데 객체 높임법에 해당되는 문제 객체 높임법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끝부분의 8종성 객체 높임 선음할 의미의 교체 조건을 1, 2, 3, 4에서 2개 골라 번호로 서고 이 선음할 의미의 형태를 밝혀서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억에 결합된 부분이 뭔가 기억에 조사바뇨 원래는 이 부분의 경우 머리를 좁다 머리를 수거리다 좁다 뒤에 삽 아 뇨 이렇게 돼 어 아니요 어 조사바뇨 여기에서 보면 아니요가 아니고 조사바뇨 이렇게 되죠 아 어 형태이기 때문에 조사바뇨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보면 앞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앞의 받침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디 이 부분은 또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는가 여기 오는 부분은 뒤에 오는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앞에 오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시옷인가 반체음인가 지옷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뒤에 부분에서 여기서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비업과 순경음 비업이다 뒤에가 울림소리 모음이거나 울림소리면 순경음 비업이다 뒤에 오는 어미가 자음이면 비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몇 번인가 여기에서 보면 3번 디겟지어 치읏이 아니기 때문에 시옷이기 때문에 시옷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다 또 4번 순경음 비업인 형태로 자음으로 시작할 때는 비업인 형태로 여기서는 3번이고 여기서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 설명하는 게 4번이니까 4번이다 3, 4가 적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에 관로하는 니언에 해당되는 말을 쓰고 니언 위의 분석을 통해 개체노변 선화음의 형태가 원래 여간 말음과 표기된 말음 중 니언을 기준으로 한다 뭘 기준으로 합니까 원래 부분을 바탕으로 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과 고 사이에 객체노변 선화음을 결합시켜 그 결합형을 팔정성 표기에 맞게 쓰시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앞에서 좋다라는 말은 앞에서 기억에서 처음에 앞에 나왔던 부분의 경우 좋다라고 할 때 여기 머리를 수거리다 입니다 시옷 기본형이 좋다 부분이고 기억의 경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좆잡아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부분은 기본형이 다릅니다 아래에에서 보면 아래에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은 기본형이 좋다 입니다 쫓잡아라고 할 때 그 용래 아래에 보면 쫓잡아 이렇게 될 때 위에 기억에 있는 용래 그 부분은 기본형이 이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시옷이 왔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쫓다 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ㅈ ㄷ ㄷ ㄷ ㄷ 이니까 이것은 받침은 앞쪽에서 보듯이 좋다라고 할 때 ㅅ으로 되었지만 그 다음에 잡 잡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ㅈ이 된 것은 이것과 이것이 표기는 같아도 표기는 같아도 여기에는 왜 왜 ㅅ인데 ㅅ이 왔느냐 여기는 왜 ㅅ인데 ㅈ이 왔느냐 이걸 따지면 뭐라는 겁니까 원래 있던 원래 받침을 고려해서 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표기상으로 보면 다 ㅅ이지만 여기서는 다 ㅅ이지만 이거 원래 ㅅ이어서 ㅅ이 왔고 이거 원래 ㅅ이어서 ㅅ이 왔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간 바랍니다 원래의 어간 받침 표기 그대로이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를 기준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맞잡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맛과 잡과 고 이렇게 있는데 팔종성으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팔종성으로 맞 플러스 잡 플러스 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팔종성으로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어 이 부분에서 어 팔종성에 맞게 써라 라고 했는데 국어에서 ㅈ의 경우 팔종성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맛잡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적은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 함정은 팔종성으로 바뀌는 것 팔종성은 기역리언 디귤미엄 기역리언 디귤미엄 비엄 시옷 예리엄 지어 뭐로 바뀝니까 시옷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지어선 뭐로 바뀝니까 시옷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줘야 정확한 답이 됩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도 1차적으로 모의시험 부분에서는 첫 번째 수보재들이 부방에 갑갑사와 이렇게 해서 삽 이렇게 개체 높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시했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높임을 설명하는 형태인데 이 중에 자료로 뭐가 제시되었는가 하면 자료로 객체 높임 높임 종류에서 보면 104쪽에 이 문제 뒤에 앞의 문제가 주체 상대 객체가 다 있기 때문에 104쪽에 보면 자료 부분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삽의 경우 자버의 경우 자버의 경우 이렇게 제시되었고 그 조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하는 점 이렇게도 제시했고 문제풀이 문제에 보면 107쪽에 107쪽 문제풀이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가의 경우 각갑사와 도잡하면 덧잡고 이렇게 해서 1, 2, 3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면 문제에서 중세국의 객체 높임 특징을 밝히고 현대국의 차이점이 있는데 중세국의 객체 높임 끝소리가 기업, 비업, 시업, 시업, 시업 기업, 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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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업 그 다음에 여기 해당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졌는가 해서 객체 높임부분이 사라진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7,8을 문제풀이 소개해보면 객체 높임법 특징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부분이나 아니면 7,8을 문제풀이 원래 모의시험은 아니지만 문제풀이 부분에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강의 듣고 그 부분을 했으면 충분히 이 부분에 쉽게 답을 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A형 10번 부분이 있습니다 시조 창작 맥락과 관련하여 작성방부에 따라 서술하라 그러니까 가의 경우 태종 이방원의 경우 나의 경우가 있는데 가에서 보면 만수상 드렁칠이 얽어진들었다리 가는 이방원이 내용을 하면서 만수상 드렁칠이 얽어진다 하면 이건 조선을 건국하되 우리가 새로 건국될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새로 건국될 것에 조선에서는 만수상 드렁칠처럼 화려하게 얽어진다 영화, 부귀 이거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얽어진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방원이 하면서 했는데 이런 들렀다 하리 저런 들렀다 하리 성황당 뒷잠당이 무너진 들렀다 하리 성황당 뒷잠당이 무너져서 우리도 죽지 않으면 어떠니? 우리도 죽지 말자 성황당 뒷잠당은 뭐냐? 고려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관점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조선은 너희들이 협력해라 조선은 부귀 영화이다 협력하지 않고 예를 들면 고려에 남아있으면 성황당 뒷잠당처럼 무너진다 죽음이다, 소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 관점의 의미 그래서 이 부분이 기억면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 하는 점 그다음에 주제 부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능란을 고려할 때 기억면 함축된 의미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비교해서는 차이를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창작능란의 기억면 모두 뭐냐면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한 것인데 기억은 미래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여 함께 화합하자 네가 고려를 어둡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시하여 함께 협파하자 개혁하자 그래서 이 의미가 잘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A 주제는 고려왕에 대한 변화무시 충전을 지키는 신하의 의지이다 고려왕에 대해서 A 주제 다는 님과 사랑하면 놀고 싶어하는 늘 함께하고 싶은 여인의 의지 그래서 신하, 여인 이런 부분에서 각각 주제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은 제가 이 내용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부분 중에 강조했던 게 강의에서 뭐냐면 강의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화답의 시조로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고 관점은 유사하게 저는 어느 걸 강조했는가 주선 초기, 초기의 건국공신과 그 다음에 고려의 충신 이걸 제가 강조해서 여러 가지로 다루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가의 경우, 나의 경우 이렇게 해서 500년도 업제를 필마로 돌아가더니 끝부분에 있는 거 꿈이란 거 하느라라고 하는 건 길제의 시죠 길제는 뭔가 고려의 충신이기 때문에 아쉬움만 드러냈다 나에서 정도전은 개국공신이다 보니까 작자 상황에서 개국공신이니까 고국흥망을 물어 못 하겠는가 고려에 대한 걸 물을 필요가 없다 고려에 대한 걸 물을 필요가 없으니까 뭘 하자는 겁니까? 화합하자는 것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조선 초기 작품에서 이직의 시조와 함께 원천석의 시조 묶어서 제 강의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고려 말로 이렇게 나올 줄은 생각은 못 했고 조선 초기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점은 똑같습니다 조선 초기에 개국공신, 조선의 건국한 그런 사람들과 고려에 남아있던 유신, 그런 부분 차이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러한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점이 유사한 부분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11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앞에서 간단하게 다루었는데 제가 거기에 설명했는데 11번 문제 이미 여기서 보면 서술자 개입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어딘가 두 번째 줄 끝에 참아 보기가 딱 한 관경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고 답 쓸 때 제가 서생을까지 넣어놨는데 문장 앞 전체를 고려하면 서생을이 되고 그냥 해당 부분만 하면 참아가 됩니다 핵심은 뭐냐 참아 보기에 딱 한 관경이 있다 딱하다 거기에 서술자 개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판하는 대상은 서대주와 따라온 쥐들 동시에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제시된 건 두 번째 제시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시된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일부 약한 면이 있어 이를 답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1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두 번째는 당대사회 부정적인 단면 두 가지 법집행에서 관리들이 죄인과 뇌물을 수수하여 당시 관리들의 부정부패 및 타락상이 드러난다 강도질환자는 풀려나고 썰량한 인물이 유배를 감으로 재판관의 무능으로 민중들이 고난을 긁는 현실 서대주가 타남주의 재산을 탈취하는 행위 양반이 평민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반층의 수탈과 형포가 심하다 전체에서도 보면 양반층의 수탈과 형포다 하는 의미 제가 11번 문제 보면 서동지전을 강조하여 문제풀이 여러 번 다루었는데 지문에 서대주전이 나왔습니다 서동지전을 강조하여 다루었으나 지문에 서대주전이 나왔는데 서대주전은 서동지전과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주의해서 보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앞의 자료에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료 27쪽과 32쪽에 보면 서대주전, 제가 서동지전은 많이 제시했는데 서대주전이 없었기 때문에 서대주전을 함께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서술자가 나타난다 했을 때 거기에 보면 31부분에서 자료에서 보면 32에서 33쪽 32, 33쪽에 보면 서대주전을 따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비교해서 서동지전도 이렇게 함께 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제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2번에 따라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을 해줬으면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데 쉽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항상 어떤 강의를 듣거나 내용을 보더라도 지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가 지문을 잘 보고 통념이나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걸 하지 말고 지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작품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서동지전 서동지전은 문제풀이에서 보면 3번, 4번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부분으로 다양한 내용에서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앞쪽에 제시가 되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부분 오상원의 유예 유예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했고 이 부분 50년대 소설 중에 나올 수 있으면 유예가 나온다라고 제가 유예를 할 때 그 앞부분에 강조했고 이론 강의에서도 강조했고 계속 강조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첫 번째 인물의 의식에 떠오른 장면의 구성에 주목하여 그 다음 나의 밑줄 친 A가 A의 구현된 양상을 쓰고 그 적용 효과를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현된 양상이다 할 때 이것을 구성해서 보면 몽타주 구성이다 몽타주 구성은 제가 이 작품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이걸 어디에서 많이 설명했는가 하면 정광중의 끝빛단 뒤에서 오려붙이기 오려붙이기 의식 속에 있거나 아니면 쭉 이어지는 내용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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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가져가서 오려붙이기 형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해주면 됩니다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해주는 것 이건 시간과 관계없이 여러 가지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하에 쓰러진 장면 의식 속에 대화 나누는 장면 대화 장면 한 시간 후에 죽음 장면 인민군이 일상처럼 여긴 장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생각 시간 순서 없이 잘라서 붙이듯이 의식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 장면을 결합하여 드러내는 부분인데 효과는 뭔가 이렇게 함으로써 주제를 잘 드러내는데 그 주제가 뭐냐 바로 생명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현실 생명을 무자비하게 살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인민군들은 돌아서서 담배를 필 테지 사람을 죽이고 이런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생명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현실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그럼 이 장면은 여러 가지가 뭐냐 죽음이 있고 죽인 자들이 있고 죽인 자들이 무관심하게 담배나 피우고 있고 대화를 나누고 죽음이 일상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살상하는 전쟁에 대한 비판 이라는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비판 이렇게 드러낸다 해서 적용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밑줄 친 기억과 니언이 동일인물을 고려하여 비의 서술상의 특징 효과 기억 니언 기억은 뭔가 하면 기억에 제시된 것은 거 니언에 제시된 것은 기억에 제시된 것은 네 니언에 제시된 것은 거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 작품이 시점 중에 가장 중요한 중요한 하나가 뭔가 시점의 교차 교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1인칭 주인공과 3인칭 전지적 시점을 보여준다 1인칭 주인공은 뭔가 개인의 고뇌를 드러낸다 3인칭 전지적 시점 뭘 드러냅니까 바로 사건 전개 있었던 사건 전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 작품은 사건 전개와 개인의 고뇌가 함께 드러나야 되는 작품이다 보니까 시점의 교차 구로 제시되었다가 나로 제시되었다가 그런 부분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의 교차를 드러낸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이러한 시점의 교차로 1인칭은 내면의 고뇌 3인칭은 전체 사건의 전개를 잘 드러낸 효과가 있다 이건 역시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기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건의 전개를 잘 드러내는데 역시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뭔가 주제를 잘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1인칭을 통해서는 주궁을 앞둔 고뇌가 드러나고 3인칭에서는 전체 사건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 작품에 나타나 있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생명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그러한 비극을 보여준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9시월 모의시험 문제 4회에서 다루었고 또 계속 강조했고 시점의 교차 전체 강의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다 하는 점 그래서 가나 부분에서 제시가 된 내용이 있고 서술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본 오상은 유예에 대해서 121쪽에 우리 자료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1인칭과 3인칭의 시점을 교차하면서 제시한다 해서 이 부분이 있고 또 뒤에 넘어가면 123쪽에 1인칭 3인칭 시점 교차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혼성 시점을 설명할 때도 제가 이 부분을 유예는 시점은 교차다 1인칭과 3인칭이다 여러 번 중복되어서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몽타주 구성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점 교차는 제시했고 몽타주 구성은 제가 정광용은 끝빛단 리를 통해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몇 번 시간 어려우치기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답을 썼으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A형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잠시 쉬었다가 B형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 BEFORE 5GB 10cm 5GB 9.4GB 11cm 16cm 8ittä 15cm